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테이핑을 주위로 많이 보여주시고요. 멤버분들이 많으시니까 많이 부탁해주시고,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MB 역시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을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노릇인데요. 팬들의 덕심, 감각을 깨우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우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UMB분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Begin UMB! 안녕하세요. 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힘들게 수프 촬영으로 굉장히 멋있으신데, 오늘 무대에서 떨지 않고 가장 잘할 것 같은 멤버를 뽑아주신다면, 어렵겠지만. 뽑아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어? 누구시죠? 누구? 고호정군입니다. 아,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제가 뽑은 이유요? 네. 고정이가 되게, 뭘 해도 되게 덤덤하게 잘 소화를 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물론 드림버전 자체가 엄청 큰 무대이지만, 아마 자기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덤덤하게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어, 네. 덤덤하신 호정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UMB분들 마지막 인사 코트로 무대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네, UMB로서는 드림 콘서트 처음 인사 드리게 되는데요. 자주라면 누구나 홀로 드림 콘서트의 큰 무대에서 합격이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타이틀곡 감각인 만큼, 여러분 고호하시는 팬분들 모든 감각을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측으로 소개하는 것들이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UMB로서 활동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드림 콘서트를 장식할 수 있게 된 너무나 영광이고, 어,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의 감각을 깨우자라는 취지로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저희가 의상만큼 천사철 홀로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나도 멋진 말씀 감사하고요. 네.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측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이핑을 주의로 많이 보여주시고요. 네. 멤버분들이 많으시니까 많이 위탁해주시고, 좌측부터 토핑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UMB 역시 아이돌 리뷰팀 프로젝트 더 유닛을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무릎인데요. 팬들의 덕심, 감각을 깨우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주관ee 한 번 가주시겠습니까? 네. 우측도 한 번 가주시겠습니까? migration plans park. 네. 네, UMP 분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인터뷰, 살 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get it! Q&B!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힘들게 소프트 촬영이 굉장히 멋있으신데 오늘 무대에서 떨지 않고 가장 잘할 것 같은 멤버를 뽑아주신다면 어렵겠지만 뽑아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어? 누, 누구시죠? 고정, 고정군입니다. 어,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제가 뽑은 이유요? 네. 고정이가 되게 뭘 해도 되게 덤덤하게 잘 소화를 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물론 드림고선 자체가 엄청 큰 무대이지만 아마 자기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덤덤하게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어, 네. 덤덤하신 호정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U&B 분들 마지막 인사 세트로 무대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U&B로서는 드림 콘서트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다수라면 누구나 꿈 도울 드림 콘서트의 큰 무대에서 접속이 돼서 너무 연관이고요. 저희 타이틀곡 감각인 만큼 여러분 보러 오시는 팬분들 모든 감각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칭으로 표정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U&B로서 활동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마지막 드림 콘서트를 장식할 수 있게 된 너무나 영광이고 어,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의 감각을 깨우자 라는 취지로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저희가 어, 의상만큼 천사철 홀홀 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나도 멋진 말씀 감사하고요.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칭으로 표정 부탁드릴게요.